평균하는 유상범 감사반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또 사건 관계인들의 요구가 정말 높습니다 예전부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불러서 괴롭히고 법원은 밀어서 괴롭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건이 늦어지면요 민사에 원고 피고 다 싫어하고요 그 변호사 소송 대리인 굉장히 욕먹습니다 사건 의회인들한테 그리고 형사 사건이 늦어지면요 피고인도 굉장히 괴로워하고 검사도 힘들고 변호인도 힘듭니다 정말 국민과 사건 관계인에 대해서 법원에서 우리 판사님들 유일하게 정말 봉사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최근에 대법관 인사청문회라든지 또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그 신속한 재판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특히 최근에 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 하는 것은 통계 수치로도 다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인사 제도의 문제이건 조직 문화의 문제이건 상관없이 우리 법원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좀 신속한 재판 국민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작년과 금년 법원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을 확인해 보니까요 모든 사건 종류에 있어서 제주지법이 다 늦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주는 제가 변호사를 해보니까 날씨가 안 좋아져서 한 번 비행기 못하는 날이 생기면 그냥 한 번 지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지법은 모든 사건에서 제일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외에 보면 민사 단독 본안 1심의 경우에는 울산지방법원이 작년과 금년 다른 것보다 늦습니다 통계로 나와 있고요 소년보호사건의 경우에는 대구가정법원이 또 비슷한 규모의 법원들보다는 작년 금년 평균 처리 기간이 좀 눈에 띄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건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특정 법원에서 특정 종류의 사건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법원에서 작년 금년 그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들의 업무 처리 속도가 전국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늦다 하는 것을 통계수치상으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념해 주시고 우리 울산지방법원장님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울산지방법원장입니다 신속한 재판을 하지 못해서 재판의 본질의 기능을 조금 저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런 것은 국민들께 죄송한 일이 됩니다 울산지방법원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판사의 수가 많지 않는 그런 법원에서는 한 명의 판사에 대한 인적인 문제가 생겨도 상당히 큰 손실이 일어납니다 저희 법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민사재판부 하나를 폐부하게 되는 그런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드러나는 어떤 통계상의 문제는 생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판을 받아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것은 법원의 사정에 불과한 것이고 보다 행정처에 부탁을 많이 해서 다른 법원들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적정한 인력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말씀드리고 또 법관들도 더 성실하고 또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도 울산 사정을 꼭 대법원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서영기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